어디서 행패고 행패가 할마시 혼자 사는기 그리 쉽게 보이나 지 필요할 땐 간이라도 빼줄 듣기 하다가 하는 행사머리하군 그리 내 자네를 더 못 믿네 그딴 식으로 할라모 내 집에 발 끊고 다시는 얼신도 하지 말게 사회가 부도날 지경인데도 돈 꽤 차고 앉아서 모른 척하는 건 사람이라면 못할 짓이지요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데 남 적선하듯 밥은 먹여준다고요? 죽을 날이 코앞인 양반이 욕심스럽게 돈만 움켜쥐고 있으면 오래 산답디까? 얼마나 오래 잘 사나 내 한번 두고 볼 거요 당신의 저녁 지연이 종인 아파트로 오르는 길목은 너러순 행상들과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시장 바닷가치 어수선하다 오징어 회나 만두, 과일 등속의 먹을거리를 파는 차량들이 인도를 따라 널러서 있었지만 갑자기 추워진 탓인지 사람들의 발길은 그저 바빴다 나는 농숨상들의 좌판을 기웃거리다가 단감을 몇 개 사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집을 낳았을 때 검푸른 이내에 덮이기 시작한 사위는 금방 어두워졌다 어느새 가로등에는 어선 푸레한 주황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아파트 창문들에도 불빛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남편이 곧 귀가할 것이고 내가 어머니께 간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언짢아 할 것이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나서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지난 밤부터 아무리 해도 통화가 되지 않자 마침내 불안감이 그 얼음처럼 마음을 뒤덮어버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대 깊은 물속에 잠긴 수멀 지구처럼 잊고 있던 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대 지난 밤 텔레비전 전용 뉴스에서는 사망에서 부패할 지경까지 아무도 찬란히 없었던 독거노인의 비참한 흔적을 보여주었대 얼룩투성의 구조분한 이불, 바바리 말라붙은 알루미늄 식기, 쥐오줌으로 얼룩진 벽지 등으로 얼씨년스럽게 짜기없게 비좁은 그 방은 사람이 살던 곳인가 싶게 남노하고 비참해서 아아하는 짧은 비명이 저절로 터져나올 지경이었대 시청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노인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를 묻는 의도가 분명한 잔잉스런 화면 때문에 나는 사과를 한쪽 베어물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았대 어머니가 떠오른 것과 아나운서가 격앙된 어조로 세상 인심의 야박함을 언급한 것은 거의 동시였대 어머니는 평소같지 않게 가슬가슬하고 강파리한 모습으로 뇌리에 스며들었대 그동안 특별히 바쁠 것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대 그 중 같으면 일주일에 두세분은 전화로 안부를 묻고 밑반찬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쉬는 날에는 쇼핑도 몇 번 같이 했을 것이대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대 나는 찬물을 뒤집어쓴 듯 서늘해지며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대 벌써 11월 소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더위가 한창이던 7월이었으니까 3개월도 더 지난 셈이다 이제 거리에는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메마른 낙엽을 쓸고 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어머니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어머니 역시 전화 한 번 해오지 않았다 잘 지내던 이웃이 이사를 가도 한동안 궁금하고 마음이 아린 법인데 피를 나눈 가족이 어쩌면 그렇게 잊어질 수 있었을까 이미 다른 뉴스로 넘어간 화면을 초점없이 바라보다가 그런 자각이 들자 길고 날카로운 칼끝이 스치고 지나간 듯 가슴이 쓰라렸대 그 긴 날들을 어머니는 어떻게 보내셨을까 여전히 우리를 어루만지듯 콩나물 항아리들을 보살폈을까 아니면 끊어진 연락만큼의 섭섭함을 키우며 알거나 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이 떠오르자 그동안 어떻게 잊고 있었나 싶게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부피를 더해갔다 나는 점점 마음을 비집고 드는 불길한 생각에 오금이 소려 무릎을 가만히 감싸안고 얼굴을 파묻었대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시의 어머니의 태도였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매성한 모습을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대 그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만큼 다급한 형편이었다 어머니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는데 어쩌자고 그토록 야멸사고 무섭게 굴었던 것일까 그런 뒤숭숭한 생각을 붙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난 수개월 동안의 앙금을 씻어낼 작정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오늘 오후까지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러자 머릿속을 맴도는 온갖 상념들이 불길한 쪽으로만 치달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끝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부랴부랴 집을 나선 것이다 얕은 언덕베기에 바람에 짓눌린 듯 나부죽이 엎드려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는 내리앉은 어둠에 쌓여 더욱 얼신연스럽대 나는 걷다 말고 우두커니 서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밝아지는 창문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대 아침 햇살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등불처럼 점점이 떠있는 불빛을 보자 그동안 외롭고 초라했을 어머니의 식탁이 떠올랐대 이따금 한두 가지씩 만들어다 드리는 반찬이나 팔다 남은 콩나물로 국을 만들어 김치와 곁들이든 어머니의 조촐한 식탁 무엇이든 아끼는 게 미득인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당신을 위해서는 뭘 준비한 적이 없었대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마다 어머니 끝을 따로 들어 갖다 드리곤 했는데 지난 여름 이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어머니의 식탁은 조촐하다 못해 철양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둑신한 불빛 아래서 쓸쓸하게 되풀이되는 어머니의 허전한 손놀림이 서원하게 떠올리며 마음이 알아래졌대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서는 현관은 촉수낮은 전등 때문에 어둠침침하고 지린내마저 풍겼대 복도에 오줌을 싸대는 아이는 삼청아이인데 아이의 엄마는 일을 다니느라 늘 집에 없었대 어머니는 혼자 있는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 가끔 챙기면서 냄새나는 복도를 도맡아 닦아내곤 했대 그래선가 물씬한 지린내와 함께 불안감이 더욱 나를 세웠대 나는 계단을 재빨리 밟고 올라가 녹이 드문드문 설어있는 문 앞에 섰대 문에는 맑고 향기롭게 라는 글귀가 새겨진 연꽃그림의 스티커가 단성하게 붙어있었대 그것은 정식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행정고시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어머니가 붙인 것이었대 정식이가 첫 시험에 합격한 것은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어머니의 정성어린 기도도 단단히 한몫했을 것이대 간절한 염원에서 나오는 파상은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마련이니까 어머니는 정식이가 시험 준비를 시작한 날부터 합격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하셨대 관절염 때문에 입술을 깨물어 가면서도 새벽마다 새의 양초에 불을 밝히고 옷에 두지 않은 모습은 오로지 아들을 위한 헌신이었대 그 이후부터 이따금 절렘 끓일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졌으나 어머니는 죽으면 썩을 몸 좀 아픈 게 대수냐며 나의 염려를 일축해 버리고 냈대 가슴에 차오르는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벨을 눌렸대 또랑또랑한 벨 소리가 한참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대 다시 벨을 누르며 어머니를 불려도 보았지만 내 목소리는 차가운 철문에 뒹겨 고스란히 귀 속으로 되돌아올 뿐이었대 문 등 목줄기가 뻣뻣해지며 콧등이 시끈해졌대 열쇠를 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던 문 앞에서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내가 한없이 서글펐대 모두들 식탁에 모여앉아 도랑거릴 시간에 어머니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무덤 속 같은 어둠에 몸을 맡기고 초저녁 잠이 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멀리 외출이라도 하신 걸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나는 자신의 일을 안하듯 더욱 목증을 높였대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컸던가 앞집 문이 열리며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여사가 고개를 내밀었대 순간 나라는 것을 알아본 여사의 얼굴에 가늠할 수 없는 의혹의 표정이 떠올랐대 아니 어쩐 일이세요?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내 앞으로 다가선 여사에게선 마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대 나는 열리지 않는 문의 손잡이를 공연히 비틀며 겸연적게 웃어보였대 어제부터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길래 와보았는데 안 계신가 봐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여사가 놀란 듯 미심쩍 아는 눈길로 나를 깊이 응시했대 할머니 그댁에 계신 거 아니에요? 안 보이신지가 한 달이나 됐지 싶은데 난 예사롭게 그댁에 계신 줄 알았어요 뜻밖의 대답에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대 내가 휘청 몸의 중심을 잃고 벽에 기대자 여사가 얼른 내 팔을 붙들었대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가 도통 안 보여서 당연히 할머니를 모시고 간 줄 알았어요 좀 아프다고 그러셨거든요 여사는 무슨 영문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찬찬히 살펴보았대 나는 두 눈을 감아버렸대 도저히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걸까 설마 저 안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화면의 한가운데 벼랑간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이 뛰어들었대 소스라쳐 눈을 떴대 여자가 난감해하는 낯빛으로 나를 물끄름이 보고 있었대 나는 마구 쥐어드는 가슴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몸을 고추 세웠다 그러고 보니 동생 집에 다니러 가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식에게는 갈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목소리에는 짐짓 힘이 실렸대 나는 어흑에 찬 여자의 눈길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언덕 베기를 내려오는 발걸음이 허방을 짚는 듯 했다 자꾸만 휘청거리는 걸음을 겨우 다잡으며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불 꺼진 창을 올려다보았다 집집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유독 어머니의 창은 이빨이 뭉그러진 노인의 입속처럼 컴컴했다 그것이 마치 어머니와 나 사이에 가로 놓인 심연의 깊이 같아서 울컥 소름이 벅받쳤대 어디서부터 일이 꼬여들었든가 지난 여름 한더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가 새삼술에 떠오른 아픈 기억들이 아직 더람은 상처로 남아 마음을 젊이기 시작했다 5개월 전 전자부품을 하청받아 그럭저럭 꾸려가던 남편의 사업이 본사의 부도 때문에 연세부도 위기에 몰리자 안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급하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대 그때 남편은 또 어머니를 들먹였대 그러나 정식의 눈치도 보이고 어머니에게도 얼마 되지 않은 그것이 좋은 재산이라는 걸 아는더라 나로서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빌린 돈도 다 못 갖고 있는 조지에 또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염치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사위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쉽사리 빌려줄 것 같지 않았대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나를 득달같이 졸랐다 나 역시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딸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대 그래서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예상외로 어머니의 단호함은 소리빨 같았대 그 돈 미를 넣는다고 꼭 회생한다는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닐긴데 너희는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가져간 돈도 아직 못 돌리수고 있다 아이가 나도 좋게라도 더 모아서 노후에 편할 낳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팔고 안 샀는 기지 밑 빠진 독에 퍼불낳고 고생하는 거 아이다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한테는 더 이상 바라지 말거라 나중에 영 잘못되면 밥은 먹이 줄 테니까 그때는 오히려 눈 한 번 깜짝 안고 싸늘하게 내뱉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결기마저 서려있는 듯 했대 순간 어머니와 나 사이를 잊고 있던 튼튼한 동아줄이 끊어져 아득하게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이 엄섭했대 나는 허청거리는 마음을 주스릴 새도 없이 그의 기색부터 살펴대 그동안 쏠쏠하게 얻었은 감량 때문에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던 그였대 아니나 다를까 비굴하게 빼물고 있던 웃음기를 거둘 새도 없이 그의 얼굴이 야비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대 그가 벌떡 일어서서 방 한쪽에 있던 잿더리를 거듭한 것은 순식간이었대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대 비늘처럼 얇게 깨진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대 불빛 아래서 위협적으로 번쩍이는 파편들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았대 어머니는 바르르 떨며 안전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쨍 소리 날 듯 그를 노려보았대 어디서 행패고 행패가 할마시 혼자 사는기 그리 쉽게 보이나 지 필요할 땐 간이라도 빼줄 듣게 하다가 하는 행사머리하군 그리 내 자네를 더 못 믿네 그딴 식으로 할라모 내 집에 발 끊고 다시는 얼신도 하지 말게 어머니의 기세는 포다를 부린다 할 만큼 등등해서 그도 더 이상은 부수지지 못하고 어머니를 쏘아보았대 사위가 부도날 지경인데도 돈 꽤 차고 앉아서 모른 척하는 건 사람이라면 못할 짓이지요 남도 형편이 되면 돕고 사는 마당에 해도 참 너무합니다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데 남 적선하듯 밥은 먹여준다구요? 죽을 날이 코앞인 양반이 욕심스럽게 돈만 움켜쥐고 있으면 오래 산답디까? 얼마나 오래 잘 사나 내 한번 두고 볼 거요 그는 모질게 비아냥 그린 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를 거칠게 밀치고 나가버렸대 문이 부서질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나자 일순간 적막감이 밀려들었대 방 한구석에서 힘겹게 돌아가던 낡은 선풍기의 모터 소리가 더욱 크게 찌그럭 그렸대 어머니는 한숨을 내뱉으며 무너지듯 방바닥에 주저앉아 더듬더듬 담배를 차사 불을 붙였대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에서 전 흰 머리카락 며 돌이 실핏줄처럼 엉켜있었대 나는 더위를 먹은 것처럼 얕은 숨을 핥닥이며 까놓을 수 없이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대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두 사람 다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아야 했대 나는 철침이 촘촘히 박힌 철판이 사방에서 조여드는 듯한 위기감 속에서 벽을 등지고 주저앉았대 허공에 흩어지는 담배연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어머니가 겨우 마음을 가라앉았는지 구석에 맥없이 쪼그리고 앉은 나를 돌아보며 꺼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대 어서 따라가 보아라 다른데 가서 또 저 썬깔 부리면 우야할게고 서운할지 모르지만 돼도 안할 일에 미련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기다 저 위인은 그릇에 비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기 병이다 더 이상 여러 말 안 하고 싶다 마 가거라 여전히 냉랭한 말투에 나는 그만 주체할 수 없는 반발심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나마 든든하게 여기고 있던 어머니의 잔인한 외면이 우리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을 것을 쓰러지면 그건다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이 비하겠다 엄마는 꼭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 같네요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이가 꼭 엄마 돈 알게 내려고 그런 것 같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정식이가 사성했으면 이러진 않았겠죠? 자식이 죽게 되면 일단 살려놓고 보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서 타담한 담배꽁초가 실음 없이 떨어졌대 나는 끈적이며 돌려붙는 더위를 밀쳐내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대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이 부역해 흐려지고 있었대 나는 뭐라고 웅을 그리는 어머니를 뒤에 남겨둔 채 그대로 뛰쳐나오고 말았대 그 며칠 후 정식에게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모른 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대 그저 한 번쯤 스쳐가는 매서운 바람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테니까 정식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대 정식은 위로는커녕 다짜고짜 우리가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책망부터 하면서 어머니가 가신 돈은 적어나마 자기 몫이니 더 이상 넘보지 말라고 잘라 말했대 그 말투에는 우리를 어머니 돈이나 눈독 들이고 있는 파렴치 안으로 내모는 경계심이 영역했다 너 웃기는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젠 여자도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뭐 내 몫은 다 갖다 쓴 거나 마찬가지라고 야 엄마한테 돈이나 많았으면 칼부림 나겠다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엄마 잘 모셔보아라 난 이제 그 집하고는 인연 끊을 테니까 엄마한테 꼭 전해라 그것이 세상의 울음을 터뜨리고 나와 25년을 한 울타리에 살아온 가족과 멀어지게 된 이유였다 퇴적층처럼 두텁게 쌓여가던 우리의 애정이 한 번의 거센 물살에 일시에 휩쓸려버릴 만큼 부박한 것이었던가 하는 회안이 사무치게 가슴을 애였대 그새 바람이 더 차가워지고 어둠도 한결 깊어졌대 나는 어둠이 깊은 길모퉁이에 서서 시오를 여미며 허공을 쳐다보았대 검푸른 하늘에는 별들이 높이 솟아 흐릿한 빛을 드문드문내 쏘고 있었대 도시의 휘황한 불빛에 가려 더욱 흐려진 별빛은 성냥 끝에 남아있는 불씨처럼 안스러웠대 그 끝에 어머니가 기운 없이 떠올랐대 고통이 너무 커서였을까 어머니를 잊자고 생각한 뒤로는 대본에 무관심해질 수 있었고 어머니를 챙기는 것 또한 정식의 몫이라는 생각이 조개급절처럼 단단해졌대 어머니가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부터 미련 없이 마음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운 셈이었대 벌이 꽃의 아름다움보다 단물에 꿰듯 나 역시 그런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대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정식에게 전화를 걸었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의 소음이 왁자한 속에서 정식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대 오랜만에 듣는 음성이었대 한 도시에 살면서도 1년에 2번 추석과 설날에나 볼까 말까한 동생을 그나마 목소리라도 잊지 않는 게 다행이었대 웬일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정식은 시큰둥하게 안부를 물어왔대 여름의 그 일 이후 서로의 감정이 제자리에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양이었대 너 언제 어머니 뵈었소? 요 근래 한 번 들렀니? 아 아니 다녀온 지 한두어 달 되었나? 왜? 무슨 일 생겼소?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며 어딘가에 주저앉고 싶었대 나는 연신 들려붙는 불길함을 애써 밀어내며 조건조건 상황을 설명했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식은 대수롭지 않은 듯 냉정하게 말했대 어머니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마 정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그 동네 반장이나 동장에게 물어봐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민들 정보에 다른 사람보다는 빠르지 않겠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알아봐 전화를 끊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승용차의 전조등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훑듯이 스쳐갔다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얄미울 만큼 차분한 정식의 태도가 못마땅해 다시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전화부서의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이 질금 솟았다 정식의 말대로 아파트의 반장은 어머니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 반장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한 달 전에 집을 팔았고 고향에 신축된 어느 양룡원으로 가신다 하더라고 했대 어머니의 고향이라면 부산 근교에 있는 양산이었다 전에도 어머니는 이따금 서울 생활이 싫다고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대 하지만 노구를 이끌고 몸소 양룡원으로 가시다니 그것이 어떻게 어머니가 바라던 귀양처일 수가 있으랴 나는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그녀의 오종종한 얼굴을 물걸음이 바라보았다 애기 아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니까 매매 계약이며 상금 받는 거며 대신해 드렸는데 한동안 몹시 앓으셨던가 봐요 혼자 있다가는 죽어서 썩어도 아무도 모르겠더란 말씀을 하시더래요 콩나물 키우는 일도 전만큼 재미없다 하시며 다 같은 노인들 사는 데 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러셨대요 얘기를 듣는 동안 나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 벽에 갈겨진 자잘한 낙서들을 할 일 없이 더듬었대 그녀는 혹시라도 연락할 일이 있을까 싶어 적어놓았다며 어머니가 계신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끝내주었대 그리고는 매사에 깔끔하고 빈틈이 없으시더니 그의 당신 갈 곳도 알아서 하시니 얼마나 현명하시냐고 덧붙이는데 불길 속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 자리를 벗어났대 자주 오르내리던 그 길을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렇게 떠나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스스로 흔적을 지우고 사라지다니 우리가 모두 각자의 둥지에 얼굴을 쳐박고 시간의 흐름을 잊고 있을 때 어머니는 사라를 헤아리듯 시간을 세고 있었을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나날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간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영민해져서 문득 두려워졌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가 보다 아, 나는 허우룩해진 가슴을 보듬어 안고 더듬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퇴근해 있던 그가 해석해져서 들을 쓰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심드렁하게 물었대 나는 자초지정을 말한 뒤 어머니께 다녀와야겠다는 말을 단호하게 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보고 있던 신문을 거칠게 접어 한켠으로 밀쳐놓으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대 당신 이 고생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렸군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장모도 한몫했다는 거 잊었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근데 자기 살겠다고 딸도 내 몰라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엄마야 난 정남이 다 떨어졌어 더 이상 내 앞에서 그 얘긴 꺼내지도 마 어머니에 대한 그의 정호심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대 열 개를 받아 먹다가 한 개 못 먹었다고 하나도 못 먹었다 하는 꼴이었대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를 못 믿어 했대 사기그릇처럼 반드러러 할 뿐 진실성이 없어 뵌다고 얼마나 결혼을 반대했던가 그도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일이라면 늘 튀겨 끓이기부터 했대 그나마 어머니 수중에 돈이 소음 있으니 어떻게든 그것을 유용해 보겠다고 머리를 굴렸을 뿐이다 어머니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첫 사업 자금을 순순히 내주었대 동업으로 시작한 것이라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다곤 해도 어머니로서는 큰 액수였대 그런 도움을 받고도 결국 어머니에게 원망을 품는 그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지 나는 어머니가 홀로 그 먼 길을 간 것이 오로지 그의 책임인 양 거세게 몰아붙였대 그래도 우리가 엄마 덕 안 보았다고는 못하죠 당신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엄마 덕이었지 누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때 돈도 좀 만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잘못이지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도 자꾸 미루 넣다간 다 죽겠다 싶으니 그러셨지 될 만하면 왜 안 주셨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바로 지척에 살면서 우리가 엄마 행방도 모른 건 말이 안 되죠 얼씨구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구 역성을 들고 있어? 그렇게 우릴 궁지로 몰아넣고 양노원은 왜 가? 그 돈 우리 주면 우리가 그만큼은 모셨을 거 아니야 요즘 양노원이란 데가 1, 2천 가지고 되는 줄 알아? 그 돈만 있었어 봐 운전 관두고 구멍 가게라도 하나 내서 정같이 살아볼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었지 그런 피차 좋았을걸 아깝게 그 돈을 왜 양노원에 갖다 주냐는 말이야 신보가 그런 양반을 당신이 왜 찾아가? 아예 생각하시도 마 그의 몽래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왜일까 어느새 심정적으로 남편에게 동조하고 있는 딸을 어머니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의 심적 고통을 헤아리기보다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가살스러움을 어머니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는 양노원으로 가야만 했을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 모닥모닥 쌓여있는 낙가리에는 은성했던 들판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대 들판과 잇따한 산 아래 따개비같이 지붕을 맞댄 농가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가 길게 꼬리를 흔들며 하늘로 솟아올랐대 감나무의 빈 가지 끝에 매달린 주홍빛 가치밥의 오연한 모양새에 눈을 팔다가 서울빛 잠이 들었든가 정선아 다정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대 귓가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해서 엉거수춤 몸을 일으켜 차 안을 한번 휘둘려 보았대 그러나 몇 안되는 승객들이 졸고 있을 뿐 어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 나는 시려오는 마음을 코터기 속에 파묻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대 빈 들판을 희뿌옇게 덮고 있던 안개가 햇살 속으로 쓰러지고 있었대 히터의 더운 기운 속에서도 어깨가 시리고 어슬어슬 한기가 들었대 그래서인가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이 솔솔 오르는 뜨거운 콩나물죽 생각이 났대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린 식구에게 어머니는 곧잘 콩나물죽을 쏘아주었대 누구라도 감기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뜨끈한 아랫목에 꼼짝도 못하게 눕혀놓고 방 한구석에서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웅크리고 있는 시루에서 콩나물을 뽑아 다듬었대 찬발이 숭숭한 콩나물의 뿌리와 깍지를 꼼꼼하게 떼어내면서 어머니는 콩나물죽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대 꽃뿌리는 콩나물죽이 최고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콩나물을 참지럼에 달달 볶아서 찹쌀로 죽을 써먹으며 그런 약이 없다 아이가 맛조체 영양조체 약 사먹는 사람은 말강 어리석다 카이 뜨끈한 주간걸을 묶고 땀을 쑥 빼며 꽃뿌리 놀라서 심리는 달아날끼다 극실극실한 생김새에 비해 손끝이 메웠던 어머니는 다듬은 콩나물을 물에 살살 흔들어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냄비에 참기름을 듬뿍 넣고 뜨겁게 달아오르면 콩나물을 넣어 다글다글 볶기 시작했대 그 위에 불려놓은 찹쌀을 넣고 물을 붓기까지의 손놀림이 어떻게나 빠르고 경쾌하든지 누구라도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열이 오르는 중에도 감기 같은 것은 금방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대 이었고 김이 슬슬 오르는 죽을 큰 사발에 가져온 어머니는 다 먹을 때까지 손수 떠먹여 주었고 다음 날이면 어머니의 바람대로 정말 몸이 갓던해지곤 했다 그처럼 가족들에게 반찬이나 구급약으로 써이던 콩나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어머니의 양식을 위한 미천이면서 소일거리가 되었다 내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취미삼아 기르던 콩나물 항아리를 이고 시장 바닥으로 나가셨다 많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남겨둔 얼마의 유산으로도 어머니는 노인성을 오가며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동네의 시장 어귀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항아리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길바닥에 앉아 콩나물을 팔고 있는 노인네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 기가 차고 창피해서 어디로 숨고 싶기만 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건강한 손발 놀려서 뭐할 긴데 무궁의 콩나물이 인기라 카이 사먹는 사람은 저 그대로 좋고 나는 돈 벌어서 좋은 거로 아무리 이따케도 꽃감빼묵 듣기 있는 돈 파먹는 것보다는 쪼개씩 벌어서 써는기 얼마나 오지고 재밌겠노 그래야 쑥쑥 크는 손주놈들 용돈도 줌서 살까이가 그렇게 딱 자른 뒤로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의 늙음악 직업이 될 정도로 콩나물 마시는 할머니로 소문이 났다 그렇게 성실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 처음에는 푼 돈 정도다가 차첨 가진 돈의 액수를 늘리는 데 보탬이 될 정도였다 차라리 어머니의 수중에 한 푼도 없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없었을까 이렇게 먼 길을 어머니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까 마음이 조며오는 회안 속에서 뿌옇게 김이 서린 창을 닦아내고 밖을 내다보았다 평야 시대가 끝나는가 싶더니 버스는 어느새 톨게이트로 들어서고 있었대 마음이 서서히 옥죄어 들기 시작했대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부린 곳은 내게는 익숙하지 않은 땅이었대 방학이면 우리를 기다리던 외할머니가 계신 곳이기는 했다 그러나 위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땅속에 누운 할머니도 백골이 되었을 이 땅에 어째서 어머니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그곳이 진정 당신이 바라던 쉼터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물려설 곳이 없는 막막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을까 그러나 이미 어머니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내가 어머니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버스 정료소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전화부터 걸었대 눈을 뜨자마자 마주친 나의 빈자리에 송이 나서 시간 그릴 그가 줄곧 마음에 걸렸대 비번인 탓에 그는 하루 종일 화를 사귀며 시간을 죽여야 할 것이대 한참 벨이 울린 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벌써 날이 서 있었대 나는 하루를 지체하게 되리라고 담담하게 말했대 엄마 만나게 되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올라갈게요 내일 아니라 영영 안아도 좋아 갈 때는 마음대로 갔지만 올 때는 뜻대로 안 될걸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도 기어이 갔을 땐 그만한 각오는 했겠지 아이들의 소식은 물어볼 새도 없이 목숨 끝 화를 도둔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대 나는 막막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출구를 따라 걸었대 오늘 중으로 어머니를 찾아야만 했대 점점 쇠약해지는 어머니와 우리 사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을 것이대 그런 생각이 줄곧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서울을 출발하기 직전 망수림 끝에 정식에게 전화를 했었대 혹시 어머니를 다시 서울로 모실만한 구실을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어머니에 대한 정식의 무관심이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였대 그러나 정식은 잠이 들깬 음성으로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대로 두라고 짧게 대꾸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대 정식에게 어머니가 나까지 포함하여 쓸모없는 각오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제법 오래된 일이다 정식이가 처음 응시한 행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마치 플래카드를 내글기라도 한 것처럼 뚜쟁이들의 중매가 밀려들었대 우리로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대 한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는 해도 정식에게 그런 일이 생기리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대 정식이가 시장 바닥의 장사꾼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러자나도 정식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구력이 너무 평범한 것을 못 견디게 싫어했다 정식이 고시에 그렇게 열심히 매달릴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대 여자나 남자나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더물어 얻게 되는 신분의 상승 정식은 그것을 꿈꾸었고 이런 나의 행정고시를 통과한 똑똑한 사회를 필요로 했던 어느 중견기업 사상의 눈에 들었대 딱 한 번 양가의 만남 뒤에 진행된 결혼의 준비 과정은 신부 측에 의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대 신경 쓸 거 없다던 정식의 말처럼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었대 결혼식이 가까워져 신부 측에서 보내오는 혼수들은 어머니나 내가 그때까지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꽃과의 물품들이었다 그러나 진작부터 정식의 독단적이고 분수에 넘치는 결정을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것을 고스란히 되돌려 보냈다 이왕 들어온 것인데 그냥 받아 둬서 나쁠 게 뭐 있느냐고 아무리 역성을 들어도 어머니는 용납하려 들지 않았대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 어머니로서는 받을 주제가 안 된다는 게 이유였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할마시가 입고 갈 데가 어디에 있다고 트롯을 받아 둘 거며 덮을 일도 없는 이불이랑 차고 다닐 일도 없는 보석을 받아 둔단 말이고 정식이가 지금 장가 가는 기지 팔리 가는 기가 그걸 받으며 내 아들을 그런가 하고 바꾸는 것 같아서 딱 싫다 싫단 말이다 그런 올고등 속에서도 어머니는 묵묵하게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지켜볼 뿐이었대 아들이 원하는 길이라면 봐줄 수밖에 없다는 듯한 태도였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정식은 이미 그쪽 사람이 다 된 듯 외박을 일삼았으나 어머니는 아무런 내색도 않고 여전히 시장을 드나들며 콩나물을 팔았다 마침내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정식과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상이 되는데 손색없는 치장을 하고 있었대 30분 만에 끝나는 보통 사람들의 결혼식과 달리 3시간 넘어 야외에서 치러진 결혼식을 꾹꾹하게 지켜본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던 길로 알아 누워버렸대 모두들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이었지만 어머니는 무언가 송두리째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뒤 보름 동안 신음을 삼키며 누워 있었대 그동안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까지 수척해진 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정식이가 집에도 들려지 않고 바로 살림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마침내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들을 불러 안신 어머니는 새 며느리에게는 일별도 주지 않고 정식이를 호되게 꾸짖었다 내가 니 키우면서 호강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니가 한 번만에 그 어렵다는 고시에 척 붙었을 때도 그렇게 고생하던 고비를 잘 넘가서 좋았을 뿐이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식 잘 둔기 이런 거구나 내 같은 무지렁이가 이기 무슨 복인 것도 싶었다 그런데 요새 니 하는 짓거리는 부끄럽어서 당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다 인자 니한테 내 같은 애미가 창피하기 짝이 없는 그릉뱅이 같을지는 몰라도 니는 이시 집안의 장손이다 그라이 내일 당장 새 얘기하고 아버지 산소에 가보거라 사람이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하모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기라 말짱 사람 속이는 거밖에 안 되는 기지 그날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식은 어머니께 잘못을 빌고 어머니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조율이었을 뿐 그 후로도 어머니와 정식의 사이는 줄타기하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미 정식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으로만 드나들던 청년이 아니었고 어머니 역시 하루하루 변해가는 아들과 화려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를 마냥 너그럽게 봐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였다 택시가 한적한 새길로 접어들자 해암양론을 가리키는 표석이 보였다 나는 어머니가 타박타박 걸어갔을 그 길을 차마 택시로 달릴 수가 없어 차에서 내렸다 바위는 내 키만 했다 미열에 들뜬 몸을 가만히 바위에 기대 보았다 서늘한 감촉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해암양론은 과연 이곳은 황혼을 맞이한 사람들의 안식처인 걸까 이곳에서 어머니는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곳까지 온 걸까 단지 어머니의 거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생각들이 어수선하게 머릿속을 떠다녔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와 먼 곳에서 들리는 개울물 소리가 아련하게 귀속을 파고 들었대 나는 바위에 기댔던 몸을 일으켜 사람들의 발길에 반들반들해진 흙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표석을 따라 한참 걸어가니 숲에 가린 채 지붕만 밝은 보이던 양노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따스한 햇살 속에 고저넉하게 위치한 양노원은 정결하고 고요했대 이따금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물속 같은 저교를 흔들고 지나갔대 사무실로 들어서서 통화를 하고 있던 마흔 중반의 사내가 전화를 끊은 뒤 나를 반겼대 저 양복순 할머니를 찾아왔는데요 양복순? 아 예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 어머니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사무장이라며 의자를 권한 뒤 서류함을 뒤져 어머니의 서류를 찾아냈대 서류를 들고 내 앞에 앉은 남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대 한 달 전에 들어오셨죠? 건강이 쏙 좋지 않은 상태로 오셨는데 이젠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분이에요 지금은 절에 올라가고 안 계십니다 요 가까이에 아주 좋은 절이 있거든요 어떻게나 부지런하신지 오신 이후로 가만히 계신 걸 못 보았어요 여긴 자식들이 돈으로 싸서 버리다시피 한 분들도 있는데 운신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시요 양복순 할머니가 그분들 말부터 해주시고 치닭거리도 많이 해주셔서 요즘 우리 의원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하시길래 여쭈어 보았더니 애미가 자식 위한 기도 말고 뭐가 있겠냐고 퉁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사무장의 얘기는 끝이 없었대 마치 자기 어머니의 자랑이라도 늘어놓는 듯 유쾌하고 거침이 없었대 나는 어머니를 찬탄하는 그의 얼굴을 물구름이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대 그런 분이었기에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이 떠나야만 했던 그 심정이 지펴 목이 메었대 창밖을 내다보았대 사무실과 좀 떨어져 있는 본관 건물의 유리창 너머로 노인들의 한포극한 모습이 얼비쳤대 마침 창문 곁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노인과 눈길이 마주쳤대 노인은 흐릿하고 묵롱한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다가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 안으로 사라졌대 쌀쌀한 탓인지 마당에는 아무도 없고 산 그늘만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대 마른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내린 잎새들이 바람에 몰려다니며 마당을 어지럽혔대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나를 잡아당기듯 사무장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난 녹차를 따라 내 앞으로 당겨 놓으며 물었대 성함이 이성선 씨 맞지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대 사무장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뜻밖이었대 보증금 수혜사가 이성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노원은 일단 보증금을 예치해 두고 매달 관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죠 노인들은 언제 불의의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들어올 때 미리 그런 걸 다 작성합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엔 가족들끼리 다투는 꼴불견이 더러 생기거든요 나는 더럽던 녹차산을 내려놓고 말았대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아득함이 몸을 밀고 들어왔대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대 가칠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대 어머니는 언제나 깊은 바다 같았대 나는 끝끝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것이대 열이 올라 자꾸 까불어지는 몸을 겨우 일으켜 밖으로 나왔대 서쪽 하늘이 흐느끼는 여자의 눈원저리처럼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대 나는 오솔길이 내려다 보이는 둔덕에 서서 물길처럼 구불거리는 길을 망연히 내려다 보았대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는데 어디선가 산까지가 안타깝게 우려대고 있었대 이었고 한 노인이 저물어가는 해를 안고 걸어오는 게 보였대 나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감싸안고 시선을 그려 모았대 불그레한 노을빛에 감싸여 빈무더기 같은 몸을 끌며 오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였대 한평생 쥐고 있던 무게를 어디다 뿌려놓고 오는 것인지 어머니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대 매주 일요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아멘